봄투데이 페이블의 갤럭시 S3 사피아노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안에 보시면 야한색 천으로 써져 있고요. 색상은 오렌지 색상이십니다. 귀여운 벨트가 있고요. 벨트를 열고 안을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있고요. 옆에는 사출 케이스 젤리 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케이스를 핸드폰에 끼워 보겠습니다. 사출도 잘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면에 카드 수납 공간이 총 4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가 더 남았고요. 옆면에 보시면 지폐 수납 공간이 있으신데요. 옆쪽에 지폐를 수납해 주시면 되고요. 안감은 샤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신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품의 겉면에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지금 사피아노 가죽으로 빗살무늬 엠보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으신데요. 사피아노 가죽의 특징은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수제 케이스로 한 땀 한 땀 장인네의 손이 들어간 것 같죠? 독일의 육합실을 사용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요. 아멘 아멘